야! 여기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다른 개들하고 같이 뛰지를 못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뛰니까 개가 뛰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가도 이렇게 사람이 속보로 가는 거라 사람이 넓게 가도 훌쩍훌쩍 뛰니까 개가 뛰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살 갔다 오보세요. 뛰지 마시고. 자세가 지금 런닝 자세잖아요. 만약 구보로 해버리잖아요. 개는 속보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구보로 해버리니까 개가 뛰는 거라고요.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애들이 따라 버리거든요. 개는 속보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구보로 해버려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개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 아니요. 개가 빠른 걸음으로 속보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평보 속보가 저거보다 좀 더 빠르면 속본데 구보로 해버린다고요. 군대에서 구보하는 거 있잖아요. 느리게 뛰는 거 있잖아요. 일반장이 뛰지 말고 뛰는 모습 말고 좀 빠르게 걷는 이리와. 평보. 지인이 뛰면 애는 따라서 뛰어버리거든. 손으로 제어를 하니까 못 가게. 뒤에 당기니까 개가 그렇게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힘만 쓰는 거예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 속력을 조금만 더 내보세요. 속도를. 걸음을 더 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고 다시 터내보세요. 그렇게 가시고 좀 더 빨리 가야 될 때도 걸음만 좀 더 빠르게. 다시 돌아보세요. 그냥 나가 놔서 보면 개들 다 싸움 나고 뛰고 난리 나겠네. 네. 훈련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그 정도로 긋고요. 좀 더 빠르게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뛸 수 있게 개가. 조금 더 빠르게 뛰어보세요. 뛰지 말고요. 뛰는 자세가 아니고 빠른 걸음. 툭툭툭툭. 조금 더 빠르게 해보세요. 아니 이제 뛰다시피. 개가 뛰다시피하게. 개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긁게요. 좀 속력을 내보세요. 그렇지. 그거 터내보세요. 어우 재패네. 재패. 좀 더 터내보세요. 줄을 탱탱하게 해요. 뒤로 땡기시라는 게 아니고. 줄을 탱탱하게 더. 네. 줄을 뒤로 땡기면. 개가 더 나가려고 하거나. 힘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금방 아까보다 훨씬 좋아했어요. 그거 걸으면 마시면 돼요. 개 속도에. 조금 더 빨라야 돼요. 개는 힘이 찬다야 지속도를 못 내거든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쿵쿵쿵쿵 해보세요. 개. 개를 보면서요. 개가 팍팍 뛰지 않게. 그렇게 한번 뛰어보세요. 구보를 하지 마시고. 절대. 네. 뛰어보세요. 툭툭 빠르게. 그렇게 계속 연습을 좀 하세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 2, 3, 4, 3, 4, 8, 9, 10, 9, 10, 11, 10, 11, 11, 11, 12, 13, 13, 15, 14, 14, 14, 15, 15, 15, 16, 15, 16, 16, 16, 17, 17, 19, 16, 16, 17, 17, 18, 18, 16, 17, 18, 18, 19, 18, 18, 18, 19, 20, 19, 20, 19, 20, 20, 18, 19, 20, 20, 19, 20, 20, 20, 20, 20, 21, 20, 20, 20, 21, 20, 20, 20.